네, 이조연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연대, 이조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20대 유권자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조국 혁신당에 합류를 선언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황운하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대전중국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좀 고민이 필요하다 봅니다. 민주당도 승리해야 하고 조국 신당도 승리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보다 확실한 심판을 위해 조국 혁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해 새로운 진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혁신당입니다. 윤 대표님,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유죄가 있고 또 황운하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유죄가 났고요. 또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장식 대변인은 과거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범죄인들이 많이 모이는 당이 조국 혁신당이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도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네, 소도가 이제 치외법권 지역 같은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국 대표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어떤 밀어닥치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탄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을 만든 것이 아니냐. 또 나머지 여기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충분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분들 외에도 박은정 검사, 지금 법무부 징계가 진행 중이고요. 또 차규군 전 외국인 정책본부장 불법 출국 금지. 김학의. 네, 그렇습니다. 사관에 관련해서. 사법적으로 지금 연루가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법치에서 뭔가 본인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정치라고 하는, 정치 창당이라고 하는 수단을 써서 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국민적 지탈을 받기에는 충분한 상황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의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입니다. 비례대표를 누굴 찍을 것인가.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37,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의 25, 조국 혁신당의 15, 개혁신당의 5, 새로운 미래의 녹색정의당 각각 2%씩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파이에서 과연 연령대별로 하면 어떤 성향이 나올지 한번 볼까요?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할 텐데요. 보면 40대와 50대가 조국 혁신당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반면에 18살에서 29살, 20대는요. 단 1%만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젊은 층들이 왜 조국 혁신당에 이렇게 지지를 안 보내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 공정 아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에 현재의 은한다를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모든 사람이 까재개구리 붕어로 살 필요는 없다. 까재개구리 붕어로 살아도 그냥 행복하긴 하다. 까재개구리 붕어. 얘기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자기 아들 딸은 까재개구리 붕어가 아니고 하늘을 날에는 용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억을 너무나 상세하게 하고 있는 층이 지금 10대, 20대이기 때문에 말이 여기도 보면 퍼센테이지로 해서 1%인데 제가 언론을 봤더니만 단 한 명도 지지하지 않았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조국은 팬덤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쟁이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서초동의 누에다릴 기준으로 한쪽은 정말 밤에 조국을 그렇게 외쳤던 그분들이 결국 40, 50대에서 여성층에서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확장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조국혁신당, 말은 조국혁신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탄의원당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나아가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조국은 방탄을 하겠지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아마 민주당의 고민이 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자, 서울별 법대에서 은사로 그러니까 제자였죠. 조국 전 교수의 제자였던 금태섭. 이번에 개혁신당의 종로 예비후보로 출마를 하는 자,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조국 신당은 대표께서 문서위조범이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상식에 반하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너무 공천파동이 심해지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지금 심정적으로 거기를 찢기는 어려운 분들이 둘 곳이 없어서 그걸로 갔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하시지 않는 분이 민주당 가거나 조국 신당 가는 거지 다른 유입이 있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쪽, 조국 대표 쪽으로 지금 친문,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저도 많이 가고 계세요. 이게 오히려 친문 정당처럼 보이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지지율이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거지 국민의힘 표를 가져가는 그런 양상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20대에서 지지율이 낮은 부분도 당연하지만 어떤 입시 비위와 관련된 부분이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30, 40대 그리고 40, 50대에서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는 건 본인이 언급했듯이 비법률적인 방식의 명예 회복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호응 성격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낱낱이 유권자들이 보셨으니까요. 이게 과연 여야의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김건희 여사와 아니면 한동훈 장관도 자녀 문제의 비위에 어떤 의혹은 있었으니까요. 이게 과연 동일하게 잣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 유권자들의 호응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에서 의외로 최근에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모습까지 지켜보셨습니다.